일단은 우리 스타 가수, 나현민 가수의 언제 벌써 18년도가 오늘의 마지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험험한 몸에 바닥은 나율라라는 듯해, 이 세계에 참 다시 오사라, 지금 내 나이가 살린 거라. 자르기바박한 세월 보고 사랑하는 듯해, 내 아이는 언제 벌써 여기까지만 있지, 언제 벌써 여기까지만 있지, 언제 벌써 여기까지만 있지. 반응시키는 중 지금 내 너희가 쌓여 있었더라 많은 세월 많을 수 없고 피를 잡을 수 없을까 내가 이 언제든지 여기까지만 내 세상 언제 갈아서 여기까지만 내 스스로니 살길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남는게 내가 이 언제든지 여기까지만 언제 – 벌써 여기까지만 내 지난데 언제 – 벌써 여기까지만 내 지난데 감사합니다.